침퀴즈 침퀴즈 사뿐히 질여 밟혀줄 수 없길 잘 밟히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 밟힐 수가 없는데 실력상 밟힐 수가 없는데 야... 루도오오 엄청난 실력을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테트리움만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큰 모션이라고 에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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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토리스 익소 다이핸다 에이토 난데 에이토 군끼나리가 이 정도 실력을 가졌단 말이야? 하면서 이제 놀라실 준비하십시오 파워풍 한격 유래미스 모든 게 군끼나리가 한 수입니다 이제 모든 게 한 수 이라고요 시안 대토리스 익소 시레스피아르 난데 시안 아니나 나쁘지 않은 상담숝 상담숝 Look 고수나리아의 실력을 보십시오 엄청난 이 엄청난 실력 감히 보수하고 겸질 수 있는 실력 지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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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끄세요! 세토리스 입소! 세토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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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STEVE! 아seekna Do you go? 주의 케이틱 slowed Congress 있는데 세토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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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terras. 위험한데? 지겠는데? 오오오! 오오오! 번역가 블랙히나 립병만 오오오 오 이상하다 이러면 안되는데? 잠깐 오 안되는데 어 이거 머기타 씰에 고티나리가 최하위 채면 안되는데 이럴리 없죠 이럴리 없죠 이럴리 없죠 이럴리 없죠 초고추님 오시기 전까지 이기고 있어야 된단 말인데 이기고 있어야 돼 대덜이 스윙구성 대덜이 스윙구성 이기고 산더스톰 하하 이번엔 내가 이겼다 어허 초고추님 고아 안녕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가정 이게 바로 고스트넬의 진정한 실력이라고 내가 못섭게 싸운거 봤죠 모집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다니 우리 엄지님 잘못실 하셔도 아주 크게 잘못하자 있어요 아아! 잘못됐다! 아아! 이거 어떻게 되냐? 아, 진짜 잘못났어. 괜찮아. 지금은 이거에 신경쓰지 못해. 자, 최대한 맞춰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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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화물이 부족한가? 진짜 왜 이렇게 편단을 못하겠지? 시안! 익스! 에이터... 산더스톰! 시안! 난데? 산더스톰! 익스! 산더스톰! 베르리안! 난데? 시안! 오호! 이러다가 고스네렌 한방에 가릴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산더스톰! 지금 강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안! 유르미스! 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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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한방에 갇힙니다. 다이핸다! 고스네렌 실력이 나날이 올라가고 있는 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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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잘하셨지? 열심 많이 하셨나본데? 산더스톰! 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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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이터... 에이터... 엄지님의 자신만만한 코털을 꺾어주지... Xe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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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빔 XD 비빔 XD 비빔 XD 비빔 ㅋㅋ 비빔 XD 비빔 XD 보보 비빔 XD 오우 무섭게 쾌야 방금 전에 방금 전에 무섭게 쾌야 오우야 반대들 무서웠습니다 와 야 무서웠죠 무서웠어 산다스톰 산다스톰 야 위험했다 야 위험했다 야 위험했다 야 위험했다 와 엄지님이 이기네 어라 안되겠어 나 신념 못할게 엄지님이 여기서 고춘했는데 좋아지는데 시나리오를 당한 강의 지능게 아아 근데 틀렸다 싼다 스토브 익스 싼다 스토브 시르스티르 카드 발동 하아 하아 사이드레인지야 이보생크다 뭐지? 세르리안 산다스 대트리스 이끄소 다이덴다 시레스키아 시안 시안 야 왜이렇게 잘해? 왜이렇게 잘해요? 에어 난데 산다스톰 시안 세르리안 망했다어어어 아니 뭐지? 움직이면 더 움직이겠지? 다시 한번 떠 니나뉴니 구아 안녕하세요 다시 떠요 다시 떠요 케이터 선택 오케이 우와 바로 시작하셨네인데 아 이거 읽을 수가 없는데 고티나리가 이 고티나리가 이렇게 처참하게 패배를 하다니 이런 내 실화를 잊지 않았던 계획이었죠 뭐지? 스티세이도 스탠더스톰 시레스키아 에어 저거 T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T짜를 엄청 연습하셨구만 케이니우스 저거였죠 시레스키아 뭐지? 테르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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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래미스 에어 샌더스톰 에어 익스 에어 위험해 위험해 이럴 때 한번 이렇게 딱 해 조야 고티나리가 무서운 줄 알지 고티나리가 무서운 줄 알지 에어 새끄나이는 저거 정의의 고민 이애람 doss 누가 정의일지 모르겠다 에어 난 최대한 상장 가고 ος 사rog 자 판단을 해 아 이 June 따 나라 선 선 산다스톰 세토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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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험해 위험해 봤죠? 하아아아 굿살이가 죽니! 빠졌다는 말 하지마요 다이헨더 나올 때 출발 하이드레인지야 도루야 와, 죽는 줄 아네 영속기 안 썼으면 죽을 거에요, 갑자기 시안 아이고 아 잘못 바꿨다 아 안돼 연속기로 날려줘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 잘못 바꿨다 연속기로 날려줘야 돼 연속기로 연속기로 우리 엄지님이 사이크 못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에이터 산다 스톰 에이터 시완 난다게 스틸 세이도 연속기 연속기 세르리아 익스 시르스티 시르스티 아 이게 저게 기운이 아니구나 아아아아아아아 아 진짜 지금 안되는데 제가 제가 이겨야 되는데 아 잠깐 잠깐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웃지 마세요 최애 웃는 사람은 보스가 될거야 아직 안 끝났어요 게임은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게임 안 끝났죠 지금 빡게마 고킬 지금 시나리가 빡게마 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 어 제가 이 두근도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시르스티 시르스티 왜 이렇게 근데 실력이 많이 드셨지 처음에 도키나리안 했을때는 이 정도 실력 아니셨는데 갑자기 한 번에 확 드셨네 시나리안 시레스피아르 망했다 필리 박혔다 나갔다 다행이다 망했다 이야 음진이 잘하시는데 양백스님과 안녕하세여 와 졌어 이거 내가 캐릭터를 잘못 골라서 그래 캐릭터를 캐릭터 다시 골라요 아 아 뿌여는 잘 못하는데 테트리스도 이렇게 질거면은 뿌여도 못하는데 큰일난데 저도 못함 오케이 한번 해보죠 뭐 뿌테하실 분은 고치나리한테 말씀하세요 아 아 아 정말 내가 캐릭터를 잘 못 골라 저런거 여 나 다 못하셨던거 아니었지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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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여? 뭔소리에요 다 못했다뇨 컬셋짱 컬셋짱 고치나리가 못한척한거지 못하는건 아닙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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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아 아 오야아압! 오야아압! 그리고 끝났죠! 끝났죠 끝났어요 끝났어요 수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수영은 저도 못해요 네 아! 잘하잖아! 이렇게 꽂았죠! 와아 엄지님! 와 고시나리 토겼어! 그러게 된 거 왜케 잘해 오예 오예 술 좀 내줘 가르처 이탈뚜 됐죠 나도 공격했죠 나도 공격했다고 나도 공격했다고 공격했죠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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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처 가자 공격 이게 바로 공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몰랐지만 어떻게든 연속으로 좀 몰고 가려고 위험하다 머리에 마비와 소유를 어떻게 써야되는거지? 야우 미험해 미험해 었조 미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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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위로 머리에 마비와 소위 어떻게 써야되는거지? 물고기 야! 뭔가 데껴! 뭔가 데껴! 뭔가 데껴! 뭔가 데껴! 받죠! 하하! 결코 결코 제대로 했다! 하하! 이게 빠른 추석 비날이에요! 엄지님들 너무 방침하셨는데? 그러면 봐줬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는 거예요! 봐줬다는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아하다! 주po 잠시! 그래! 그ıy tak자! 금지님들rawdę 자고기! 오! 따! 오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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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시고 선생님 진정하시고 선생님 진정하시고 진정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선생님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해야 돼요 진정하셔야 됩니다 진정하셔야 돼요 진정하시고 선생님 진정하시고 뭐 뭐야 아 나 저 키트 왜그래 왜이래 갑자기 왜이래 아! 갑자기 컨트롤 밑진 학교 됐다 오우씨 한 번 들어갔다 아! 아까 그 컨트롤 믹스는 아니었어도 컨트롤 믹스는 아니었어도 와우 다시 다시 또 떠요 다시 떠요 컨트롤 믹스였다고 뿌옇뿌옇 재밌군 이렇게 내려갔다 했는데 아까 전에 이상하게 내려갔어 나 이거 어떻게 짜야 되는지 모르겠죠 이건가?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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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건 저렇게 저렇게? 어 잠깐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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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대체 어떻게 하는거야 아 아 안돼 아 어떻게 된거야 실력차가 이렇게 난다고? 실력차가 이렇게 난다고? 아 아 와 어렸다 오 오 어떻게 짜는다고 짜기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오 오 오 가자! 그렇지 그렇게 막아놓는거야 좋아 자 진정해 진정해 이길 수 있단 말이야 이길 수 있어 가자 가쳐 엄지님 이긴다고 이렇게 좋아하면 안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디나리가 실력이 좀 늘었나봐요 아 팝콘 좀 가져 팝콘 팝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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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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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여자 팝콘 목 아버지 아 이거 연쇄가 1개밖에 안되잖아 아 이거 연쇄가 1개밖에 안되잖아 아 이 연쇄 밖에 안되네 막혀져 그래 막혀져 막혀져 그래 막혀져 그래 막혀져 그래 막지마 내 길이 아무도 막을지없다 야 막혀져 딱 거길 막혀져 아 안돼 됐다 연쇄가 된다 아 연쇄가 2개밖에 안되네 아 뭐야 뭐야 왜 거기에 가리는거야 야 연쇄하기 진짜 힘드네 야 이거 못 이겼어 야 테트리스로 가죠 아 내가 최악체가 된 느낌이야 왠지 왜 이렇게 기분이 안좋지 고시나리가 오늘 방송하면서 해볼게 기분이 안좋을까 다른 분 들어오실분 안계신가 아 엄지님이 이렇게 웃으면 안되는데 아 고시님이 언제 이렇게 실력을 많이 내셨죠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케릭터가 문제야 케릭터가 케릭터가 문제야 케릭터가 케릭터가 문제야 케릭터가 미노호도 시라즈나 아 아 나니 시자올까나 나니 시자올까나 아 맥분 나왔습니다 이제 곤진아 왔죠 곤진 곤진 왔습니다 스윙윙사스 오.. 잠깐.. 이렇게 보니까 이거 업무도 던진 아냐 후반에 잘못된 것 때문에 이렇게 큰 사태가 발생하다니 다블르미라 오 존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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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블르미라 워크워크 시이메트리 파워 존생님 리얼르나 존생님 릴 никаких 와.. 어렵다 아니.. 지금 다만 있으면 아아아сп片을 캐리다 아니요 안요 이거는 저기 팀 게임도 있고 피위치 게임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ией 피위치 게임 Natalie 팀은 아마 제가 다음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다음주나 다다음주 아마 다다음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지님이 이렇게 강해졌네 큰일났네 엄지님이 너무 많이 강해졌죠 큰일났네 tolerate SE dou operated 택을 잃어버 multin전전전전전전전전진 와크와크 자가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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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크와크 front 자가노트 조동 삼뇌버 즉 기타 심메트리 파워 니아루나 니아루나 와 엄준이 왜이렇게 실력이 많이 드셨지? 리서스터 오로카라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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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서스터 와 와 야 망했어 한번더 아니 아 내가 티짜를 못해서 그래 티짜를 아 티짜를 못해서 그래 아 야 와 미치겠네 가 가 가자 테드리스가! 테드리스라 ye이고! 채ṓ글 젤리 와 오케이 이제 못 이기겠네 큰일났네 이야 음지 몇개 실력 많이 넣었어요? 네 어 뭐지? 너무 많이 넣었는데? 짜시고 호테만 하시는거 아니죠 그런거 같은데 지금 단기간에 이정도 실력을 쌓았을리가 없죠 이야 장난 아니다 이야 범친한테 안 된다 이제 큰일났다 이제 오프날이 이제 공학게임 스피머라 못불리겠다 이제 자가노트 뿅 흠 주인인파크 워크워크 이야 캬 캬 캬 워크워크 심메트리파워 리사스터 카타스트로프 뿅 리사스터 아 워크워크 오로카 아 위험해 주인인파크 워크워크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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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위험해 캬 아 잘못 났어 워크워크 다르르미라 리사스터 캬 리사스터 캬 캬 그거는 망했다 산진리구아 안녕하세요 오신걸 환영받는데 그 다음에 마음이 이루어지자 마음이 이루어지자 다시 종이패 토이니 감사합니다 종이패 분이 잘 지냈어요 뭐하고 지냈어요 오신김에 출석척 한 번씩 해주시구요 야 곧씨나니는 소화용 소화제란 뜻이네 그니까 야 자 요즘에 유튜브 많이 몰고있으니까 유튜브 아직 구독 안되셨으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뭐야 어떻게 된거야 아니 뭐 어떻게 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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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 앗 앗하는 사이에 이만큼 하는데 오 놀래라 근데 오 깜짝 놀랐네 리사스 리알은 오록 우와 죽을줄알네 파트에 알게 아 이제 중학교 생활로 올라오셨으니까 이제 시험도 있고 제대로 된 시험도 있고 이러면은 아무리 힘든지 이해합니다. 힐링으로 고시나의 방송도 놀러오고 그러세요. 고시나이는 여전합니다. 여전히 게임 잘한답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잘하시지? 마치 다른 사람 같아. 마치 두 끝나리를 같이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흔적도 하실. 저양은 고시나이라는건 흔적도 되어주세요. 대단한 Алекс이 아쉽습니다. 와 미치겠다 와 미치겠다 내가 끝나게 생겼어 와 공격을 못했구나 어 잠깐 잠깐 아 아아아아 종이패토인님 한창 고생의 방주 오셨을때는 매니저까지 하셨던 우리 종이패토인님 아 멋진걸 보여드림 보여주께요 한번 고시나닐때 지는 엄청 멋진 모습을 보여주란 말이에요 어 고시나닐때 지는 어 정의는 승리한다 아 왜이렇게 이상하게 나오네 뭐야 뭐야 뭐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이게 멋진 모습이라고 어떻게 된거야 이게 바로 멋진 모습이죠 도티넬의 도티넬의 멋진 모습으로 보여주셔서 도티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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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싸모토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도티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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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티넬에 루프! 더블 미라! 더블 미라! 더블 미라! 심메트리 파워! 트윙인계의 석토! 싱글라이트 석토! 아아아아악! 우선아악! 역시나라뇨! 아 그.. 아.. 알겠습니다. 복지나의 방송 보시면서 전공하시는 거 맞죠?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복지나. propre 하고 있음ators이 좀 asmd총嘿 seguridad! 돼지손!! tusk god!! threat take turn and starve. 상대는 진심 몇명을 다하고 있음겠지만 코멘 직원가 많죠. ồ로히 있음imizi seg2색. 야~~ 2번 태트리시를 2번씩이나 보여줬다니 고티나리 앞에서 태트리시를 2번씩이나 보여줬다니 이것도 연속 헤드리 워크워크 리저스터 리저스터 스윙의 석서 더블 미라 뭐 뭐 뭐 뭐 뭐 더블 미라 여기겠지? 점진님의 벽이 너무 큰데? 흠 흠 흠 흠 흠 흠 오로카 시메토리 파워 소레레 혼기카 리저스터 더블 미라 더블 미라 더블 미라 워크워크 자가노트 뿅 캬하 캬하 워크워크 더블 미라 더블 미라 더블 미라 흠 흠 됐다 흠 흠 흠 됐다 흠 와 죽는 줄 아네 여유가 있으시겠지 자가노트 흠 스윙 흠 흠 흠 흠 흠 흠 어른루미라 왜 이렇게 자꾸 공격하시는 거야? 흠 다 떠나 흠 흠 흠 깜짝이야 멈출 줄 아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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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 루져스 흠 흠 흠 뭐 으아... 우와 문이 이겼어 진짜 야... 엄지님 잘 하신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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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할 건 인정하자 연습하자 지금 최악체 됐습니다 아 싱크로가 많이 안 맞는데 왜 이러지 최악체 안전 세악체는 아니라거요 버티나리 이길 수 있다고 이길 수 있다고요 버티나리가 지금까지 실력빨을 못한 것 뿐이지 노트만 제대로 내려와 준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자 대토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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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야 뭐지 대토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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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갑니다 도시나리의 반경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심메트리 파워 자가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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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갑자기 왜 이렇게 느려졌지? 바로 안맞네 아 아 라이벌 왕쏠 스윙인 파트 워크워크 리사스 워크워크 워크워크 리사스 워크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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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사스 워크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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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쫈어! 이겼다! 드디어 엄지님을 넘어섰어 드디어 엄지님을 넘어섰어 아이고 소니 미끄러 이런 미끄러졌네 도시나한테 미끄러졌네 좋아요 멘트 좋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고시나리의 진력이 시작됩니다 고시나리의 쾌진격 고시나리의 쾌진격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럴리가 없는데 고시나리의 실력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 라는 멘트가 나올 정도로 고시나리의 쾌진격 하트 배너 봉 쥔 수반밀 하트 민쥔 자가노트 자가노트 와 죽는줄 하네 엘제이 류전 서그와크 자그룹미라 좌부왓 으황 으악 가니 끝 아 well 안돼 안돼 뭔가 역전을 노릴만한 뭔가 있어야 돼 이대로는 안돼 도티나리 이대로는 안돼 각종을 하자 최초에 각종이 필요하구만 도티나리의 각종 기술 각종 기술 도티나리의 각종 기술 이제 엄지님을 뛰어넘는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80%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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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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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시고! 진정하시고! 진정하세요! 진정 진정할 테요 진정하세요 아니 적나리에 이렇게 핵착을 이렇게 밟아 보 집혀 밟으시면 어쩌십니까 지금 집혀 밟으시면 어쩌십니까 지금 야 어렵다 됐다 찾았다 와 죽는 줄 아네 와 죽는 줄 아네 이번에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 와 아 지리어 밟지 받아줄게요 지리어 밟혔어 아 진작 한 판 더 한 판 더 한 판 더 이길 때까지 한다 저도 몰라요 나 이기고 싫었는데 자 각종했죠 이제 고티나리 각종했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엄지님은 이제 목 씻고 부살 준비하십쇼 이제 끝났습니다 이거는 이번 판은 고티나리의 승리로 끝이 날 겁니다 끝이 날 거라고 다시 날 거라고 끝이 날거라고 다 screwed ost 쫌 마지막에 잠잔뜩 아 아! 아! 뼈 아프다 마지막에 아! 잘못봐가지고 아 이거는 좋다 아! 잘못봐 아! 어 돌고래니 고아 아니랄테요 오늘도 고스네 방팀에 오신걸로 환영합니다 골칠나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엄지님한테 쥐고있어요 어떻게 된건가요? 좋아요 좋아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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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큰 화면으로 할 줄 그래. 작은 화면으로 했을 줄 알았죠. 프로세카 보고싶적이다. 그만 갈까요, 무슨 말이에요. 리사스터. 아니, 내 오류를 안 넘어가요. 리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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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잇. 라잇. 스트aal. 리사스터. 아유 망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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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어 오로카라 오오 아 진짜 아 아 다시 아니 그러게요 마인드는 벌써 몇판은 이겼는데 어 근데 실상은 그냥 지고 그래서 망있어 이제 보스날이 이제 쉴 데가 없구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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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아 아 드디어 아 신통이 좀 힙니다 내가 두 곳도 못 만들었지만 소레레 홈키더 소레레 홈키더 홈키더요 아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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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대dam 주방 수만 말이야 스탄 executive 에퍼 연습 좀 하고 Jordan 내일번역하고 반정 때 고반만 해줘야겠다 흐하핳핳핳핳 아 안대요오오오오오 그니까 엄진이 실력 말리기가 없어요 진짜 오케이 캐릭터 문제일 수도 있어 독수네가 캐릭터를 잘못 골라가지고 지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캐릭터를 골라야 되겠어 안되면 캐릭터 탑 심메트리 파워 싱크로 라이저 탑 리사스터 리사스터 심메트리 파워 워크 워크 리사스터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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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메트리 파워 워크 워크 쟈 쟈 리사스터 리사스터 워크 리사스터 지그의 시그는 안 돼 지그의 시그는 나는는데 자가노트 자가노트 리사스터 죽겠네. 누가요? 엄지님이? 제가 질 것 같은데? 저도 연속 공격으로 해가지고 그나마 좀 무마시켰다. 자가노트! 자가노트! 리사스다. 어록하네. 자가노트! 자가노트 리자스카 데드리스 옵니다 자가노트 오 저까지 오우야 그나마 폭격을 묵마시켰다 어렵네 이번엔 좀 오래가죠 와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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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기 저기 안갔다니 진짜 엄청난 신세기다 흠 시메트리 파워 아 아 아 아아악! 내 머리는 이거냐 지금? 아! 아니야 이대로 이대로 질 게 없어. 아 해치었나 하지마아! 고치나리가 해치움 당했죠. 아 당했다. 해치었나? 안녕하세요 고치나리입니다. 팔로워와 시청은 고치나리에게 근데 입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클래그의 힘은 대단했다 클래그 클래그 그래서 글롱으로 왔어요 클래그 이베 클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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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아니 저쪽 끝에 갈려고 했는데 아니 저쪽 끝으로 안가고 바로 저기 좀 바뀔 줄 알았냐 야 진짜 너무 많다 저거 야 어떻게 저렇게 바뀌냐 변명이라뇨 아 이거 이길 수 있는데 내가 남자친구 아 진짜요? 아 지금 트레이닝 엄청 해놔야돼 시크레인님 오시면 안개도 이길 수 없는거 더 이길 수 없죠 지금 더 이길 수 없게 돼 최대한 연습 많이 해놔야돼 아 카마돈님 고아 안녕하세요 웰컴 투 마이 브로캐스트 어게이 오 오 선생님 선생님 어디서 계속 연속 진격을 하시는 겁니까 어디서 계속 연속 진격을 하세요 오 깜짝 놀랬잖아요 깜짝 놀랬잖아요 깜짝 놀랬다고요 깜짝 놀랬다고요 놀랬어요 하아 파이 멘티오 엘지요 하아 멘티오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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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또 또 또 또 야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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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엄지님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그냥 평화롭게 하시는데 복귀자님만 위험해 카운터 날리셨다 위험한데 아니요 가보자 와 진짜 위험하다 자 드디어 드디어 됐다 와 어려워요 어려워 야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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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다뇨 뭘 잘가요 아니네 악인댓집니 아침에도 뵙고 오늘도 뵙고 두 번 뵙니까 좋습니다 아 고티나리 매일 아침마다 지금 운동하는거 아시죠 일찍 일어나서 같이 함께 운동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아마 시간은 6시 반에서 7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지금 후환을 드리는 기간이어가지고 그럼 몇시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찍 일어나서 같이 운동하는거 아시죠 운동 영상은 내일 오늘 했으니까 내일 내일 올릴 수 있겠구나 내일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어또 잠옷 났다 아 고티나니한테 힘을 주세요 여러분 고티나니님 잊어주세요 한 번은 이겨주세요라는 힘을 제게 주세요 네 주시라구요 왜 아무래도 안주시는거야 아니 그냥 플렉을 주지 마시고 네 플렉을 주지 마시고 고추냉이가 질거 같잖아 포기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 젠장 포기 아 아 자 크렉님 언제오세요? 네 크렉님 언제오세요? 빨리와요 네 안그래도 지는거 이왕이면은 네 3대2 뭐냐 3명으로 해서 지는게 훨씬 낫지 야 어렵네 엄지님의 크실도 많이 늘었어요 나도 이대로는 안되겠지만 스푼 가야겠죠 어쩌다 한 번 이기는거는 만족하지 못해 어허허허허 잡붙다 뭐야 잠깐만 뭐야 뭐야 저 티스픽 못해요 태트리온 태트리온 다음에 와 나는 나는 공격도 못해보고 끝났어 이번판에 어 뭐야 갑자기 야 당황했어요 지금 당황했어요 당황하셨어요 야 진당황 무슨일이 오 가라 어 아 아 아 아 왜 저렇게 뒀지 아 아 아 저기 안쪽에다 두려고 이렇게 간건데 아 망했다 아 아 어 뭐야 아 아 아 아 아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걸 고치기 또는 고치다리에 힘이 아니죠 네 위기다 힌치다 엄청난 힌치다 힌치다 it 아 네 내게여! 파이어 브레스! 바링 브레스! 요! 고이구! 내게여! 파아! 요! 파아! 이리여! 바링 브레스! 으아아아! ㅋㅋㅋㅋ 오! 어! 어엇! 오신미임 구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신라이망심무신같이 반영합니다. 오신미의 출제동시켜주시구요. 12분 감사합니다 두베이샨 불어남 그러니까 고스날이 방송도 각 방송이 될 수 있다구요 원래 많아야 돼요 원래 많아야 된다구요 어 잠깐 잘못됐다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지만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맞춰놓고 이런식으로 맞춰놓고 이런식으로 맞춰놓고 이런식으로 복귀를 해준다 흰힌힌힌힌 흰힌힌힌힌 공격이 왜 이렇게 빨라? 공격이 왜 이렇게 빨라? 공격이 왜 이렇게 빨라요? 공격이 왜 이렇게 빨라요? 공격이 왜 이렇게 빨라요? 그쵸 어떻게 한거야? 나중에 리플레이를 돌려봐야지 그쵸 어떻게 한거야? 아 트피닌이 하시는구나 또 공격이 왜 이렇게 빨라요? 콩삭 내침 공격이 왜 이렇게 빨라요? 민수 그쵸 주문대 쌀으로 공격이 왜 이렇게 빨라요? 왜 이렇게 빨라요? 야 망했어요 망했어요 이거 봐주셨죠 이거 봐주신 것 같은데 느낌이 뭔가 내가 이겼다는 느낌이 안 들어 아니야 그럴 리 없죠 그럴 리 없죠 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됐다 공격 가자 미야오 익히죠 파 어허어 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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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스테리 너무 심하셨죠 공격이 공격이 너무 심하셨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공격을 좀 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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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란 말이에요 옥티나리는 세게 엄지님은 약하게 엄지님 공격 하나하나가 너무 아파 이끄요 파이어블레스 롱하이블레스 아 얼른 가짜 외워가지고 노래도 불러야되는데 큰일났네 완도호이 아 잘못났어 아 잘못났어 아 저기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 바보 바보 뭐지 바보 아 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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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미쳐버리겠네 이야... 누구 시간은 되시는걸? 한 번 더! 뭔소리에요? 뭐 고통받는게 재밌어요? 고시나리가 이겨야지 쯧 재밌는거라구요 저장, 리플 뭐가 재밌어요? 이건 재미가 없는거에요 고시나리가 각이 안잡히는데 재미가 있을 예가 없잖아요 여러분 테트리시가 이렇게 재밌는 게임입니다 다음번에 테트리오 하게되면 다같이 하시죠 우리 다같이 초보 유저들쩍 테트리오, 테트리시를 다같이 입문해봐요 네 고시나리와 함께 이렇게 하는 즐거운 테트리시가 이 돌아올겁니다 커밍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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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 다이노사니크 뷰에 오 어 어떡하 아 아 아 아 공격하기 전에 끝났어 아 아 아 아 와 아 공격은 하고 끝나야되는데 아 너무 욕심부렸어 너무 짜놨어 아 테인이야 너무 짜놨어 이러면 안될 안 됐죠 두방자! 잡아! 아 뼈! 맞죠? 이게 바로 고티넬의 실력! 맞죠? 맞죠? 이게 바로 고티넬의 찐 실력이라니까요 지금 고티넬의 컨셉 때문에 일부러 실력을 숙이고 방송을 하고 있는 거라고 공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 위험해요 위험해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지금 어어어어어 이야 pud pud circles 봐라 야 공격이 장난이 아니라 이야 공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이야 공격이 장난이 안 된다 이야 정신이 확 깨어요 지금 오랜일로 오랜 일로 피곤한 도시나리의 몸에 한줄기 긴장을 주신 우리 옥수님께 감사드리면서 감타의 의미로 제가 이겨드리겠습 감타의 의미로 제가 이겨드리죠 이 시나리의 이겨드리겠습니더 뼈 갓쌌 다시 한번 이겨드리죠 뭐 갓쌌 이게 언제 이렇게 될지 몰라요 어제덩이든 스트리스 댁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제의 초보가 우리를 찌고 우려낼 때에는 합리적인 게임 갓쌌 오셨나요? 네 엄진이 이제 고시나리 이겼습니다 고시나리가 이제 좀 더 잘한다고 느껴줘도 되죠 이겸? 그럼요 고시나리가 이겨야죠 의외라뇨 이게 원래 고시나리 실력이라고요 왠지 슈크랩님 들어오실 것 같은 느낌은 뭐지? 안 들어오시나? 덤벼! 덤비래요 바로 시작합니다 아 이거 이겨야겠구만 근데 우리 엄진이 오늘따라 통신이 되게 좋다 정신을 모르겠고 왜 이러면 왜 이러면 자 늦게 봤어 괜찮아 내가 이겨 내가 지켜 생각해보니까 뿌옇뿌옇가 유리하잖아 위험해요 위험해 판단을 빨리 해야하는데 판단을 빨리 못하니까 판단이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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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위험해 위험해 왜 이래 왜 컨트롤을 어 됐다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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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크란님 오셨구요 볼티나리가 이 정도 실력이에요 그렇게 실력이 늘었을까요 시크릿님 오신김에 실팩체크 한번 시켜주시구요 이게 바로 고시나리지 엄진이 뿌옇뿌옇 하실때를 대비해서 이겨놔야돼 이따는 못이겨 엄진이 실력 엄청 많이 늘었죠 근데 그 유튜브 올라가면은 한번 볼게요 진짜 실력 많이 늘었죠 진짜 무섭도록 많이 진짜 무섭니까 맞죠 멜론티가 많이 안 맞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나니까 실력이 늘었구만 명령어 자 방으로 돌아가기 그건 좀 들어와요 아 어 시청자 아웃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은 고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인사를 해야지 살살해주세요 살살해주세요 준비는 되셨나요? 시작합니다 어 뭐야 다른 사람인데? 쇼크레님이 아니잖아 상대해줄게 상대해줄게 캐릭터도 있구만 왕자의 힘을 보여주지 어 근데 쇼크레님이 안들어와요 사인 콜사인 탄젠트 왠지 시작하면은 바로 컷당했다고 얘기하실거같은 의학광고의 격이런 일단 한번 해볼까? 신 콜 아 사인 콜사인 탄젠트 신이래 하하하하 안들어오시죠 그럼 시작을 한번 하도록 할까요? 해도 되겠죠? 네 프로애무우 으악 한번 시작 얼마나 잘하시는지 티님이 얼마나 잘하시는지 한번 내가 테스트를 해봐야겠어 누가 누구를 테스트하는지 모르겠지 오오 뿌요뿌요로 한다 좋아요 이제부터는 에어 야 마틴 예 도장 에엠 엉 엉 엉 엉 엉 아니야 못 먹었는데? 바꿨는데 아 킹가 4점채 선생님아가지고 못 깠네 됐다 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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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디컨디 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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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비쿨더 다이 헨덱 다이 헨덱 야 망했다 망했다 초.. 공격 패턴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 뿔 뿔는 어떻게 얘기했을까 저렇게 잘하는거야 아 뒤였네 종료들 농담을 못하긴 해도 종전하시는데 스택에 초승전 공격 패턴 4 relevance 뭐 엄진이 탈TAaki 있잖아 잘가요 다이헨다 자 들어와요 슈크 Héothy님 없으면 이거 안되겠네 저의 운명임 그러니까 뿌옇고 준비 되시는 저 콤보 그러니까 나로 뿌옇뿌옇 한번 해볼까 내가 뿌옇뿌옇 잘 못하는데 자 들어오세요 스크린님 들어오세요 같이해요 나갔잖아 승렬 장난 아니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딱 우리꺼 보고 힘드냐 내가 이겨야 될 곳이 아니구나 이렇게 나가신 것 같아 그러면 일대일로 한번 가야지 뿌예로 배팅? 배팅구? 배팅가요 한번? 배팅 한번 가요? 이거 다시 뿌옇뿌옇로 해야 됩니다 뿌옇뿌옇로 아, 이거 자꾸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게 업데이트되고 많이 힘들었죠 누가 이길까요?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엄지 아, 젠장 젠장 괜히 배팅했다가 점도,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얼른 오세요 아, 2단, 2단 밖에 안 된다 이거는 고티나이가 이겨야지 안 그래요? 아, 멘탈 네, 자, 멘탈 아, 멘탈 네, 자, 멘탈 멘탈 nineteen 한 번씩 가죠 아 뼈 아직은 안 돼 이러면 되나? 됐다 졌다 어떻게 저렇게 킬을 끼셨지? 못 이기면 구독자 한 명이 없죠 어 진짜요? 왜요? 왜 없겨져요? 없겨질 리가 없잖아 짝질이 했죠 구독 지표 하시면 안 돼요 고피나리 슬퍼예요 어떻게 누르는지 모르겠죠 가자 아 아니네 가자, 엑스, 가자 아, 가자 나는 왜 연계가 안 되냐 연계가 안 돼 와, 어려워 어, 엄지님이 이겼어 야, 고시나리, 고시나리를 자, 들어오세요 인제 슈크렌민도 오실 거니까 아, 내 아까운 1포 1포인트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 고시나리를 믿어도 믿은 게 아니잖아 엄지님한테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9포 놓고 57 얻었다 천이라고 했는데 아, 근데 진짜 어려워 천이랑 거금을 했는데 이런 안 들어오시나요? 슈크렌림님 들어오실 거 같아가지고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안 들어오시면은 안 되는데 이상하죠 몇 3명입니다 어? 어둠에 안 봐줄 거야 1포 넣고 0% 아, 이제 엄지님 못 이기겠다 큰일 났다 근데 안 오시는데 일단은 시작 한 번 할게요 시간은 금이니까 그때는 참포를 잃었다고 얘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컨셉 나 이렇게 못할 줄 몰랐어요 망했어요 지금 각성이 필요해 보츠나리에만의 각성이 필요해 대더리스의 이그성 대더리스의 이그성 네너루호시 호사 호사 텍토닉 텍토닉 스테라이너 스테라이너 울사바이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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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엄지님이 엄청 타시는 거예요 지금 울사바이올 야 장난 아닙니다 지금 울사바이올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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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티나리가 안되겠는데 자극 제대로 받았어요 아 진짜 장난 아닙니다 아 이걸 왜 막둑 와 스테라이너랑 스테라이너랑 울사바이올 울사바이올 아, 그래요. 친구 있으신 거 부러워요. 저도요. 다시. 나는 신살이 아니라고. 나는 치킨이 아니라고. 열어줘. 아, 열어달래요. 안 돼, 안 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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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오케이, 됐어. 오, 잘 나오셨네. 잘 나온 거죠. 역사 87에 수학 91 나왔으면 잘 나온 거죠. 아니, 수학을. 어, 드디어. 슈퍼. 슈퍼. 슈퍼림님. 어서 오세요. 이제 골티나리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기 전에 골티나리 쉬운 거. 아, 어려운 거 나쁘고 쉬운 거에서 실수를 하셨구나. 패트 갑니다. 저도 패트 갑니다. 저기도 괴수가 있네. 가보죠. 스피드가 필요해. 나에겐 필요한 건 스피드. 예, 지금까지 실력을 굶기고 있었다. 실력을 굶기고 있었다. 아, 숨기려고 한 게 아니지.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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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있다. 우와, 죽고있다. 우와, 죽고있다. 우와, 죽고있다. 와아! 아아! 자욱빠가지고 끝이 있댔네 힐꾸만 오면 힐링이 가능한데 구경해야지 어! 끝났네 구경해야지 어! 끝났네 이따가 깨질거 아! 된장! 아! 된장! 이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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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이거 이길 수 있던데 통신이 가능하다 했는데 통신이 가능하다 어! 엄지님! 엄지님 먼저 들어가시면 어떡해 베네빅! 야단! 제발 이렇게 제발 이렇게 제발 이렇게 제발 이렇게 굿님 Paper 비쇼 아 진짜 잘못됐다 막 있다 막 있다 막 있다 아이언 아어어어 전쟁 전취 전쟁 빙템 플라잇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잠깐 보다 말았어요 정신차려 고스틸 다시 고 사람이 죽었어 사람이 죽었어 안 돼 전부 부셔야죠 아 그래요? 보다 말았는데 1,2편 보다 말았는데 아니 이게 고스티나리가 이놈 피계지만 진짜 시간이 없어 어 뭐고고고고고고고고고 뭐야 저거 뭐고고고 저것도 아닌데 그냥 올라왔네 오 와 깜짝이야 깜짝 놀랬네 와 와 와 통연의 이면편이 나고 나온다구요? 저 한가지 말씀드릴까요? 저 그 기멸의 칼날 기멸의 칼날 저 극장판만 봤어요 저 극장판만 봤어요 재밌다고 생각하고 공평보려고 했는데 진짜 시간이 안나가지고 편집돼야되고 이렇떠거 다이오두고 하다보니까 오늘 하나가 좀 모잘라 핵이돼 그날의 칼날 시작도 보여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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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 랄라 우와 야 시작 아 자 구경하겠습니다 나 나 이거 다 올릴거야 유튜브에 다 올린거에요 이야 이제는 스크린님도 고수지만 스크린님도 보다 더 잘하실 수 있는 많다는 얘기잖아요 스크린피케게 아 진짜 하루에 한 스크린피케터 스크린피케터 야 한반도에요 한반도에 한반도에요 뉴비에요 그러지마요 진짜 우린 뭐에요 우린이 아니고 저는 뭐에요 저는 뭡니까 블랙.. 아흫흫흫흫흫흫 블랙퀸 고마시보라뇨 난이 편드실 좋죠 네 꾸챔 스위치 향구 파.. 오 진짜요? 잘하시네 슈크린님 정의의 이름으로 슈크린님 슈크린님 용서하지 않겠어 2대1로 갑니다 오 마에 오 마에가 오 마에가 호시이 오 이스 익키마아 부구 가시죠 죽을 준비 고 이제 갑니다 이제 골씨나리 이제 엄청난 노도와 같은 추격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지님이 실력이 많이 늦어가지고 골씨나리 공격을 많이 안해서 알아서 공격을 많이 하실겁니다 아 진짜 때릴 수 있다 너무 혼란하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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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다 이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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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시면 감타가 되시니 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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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니스테이더 스티니스테이더 야 어렵죠 어렵죠 스티니스테이더 스티니스테이더 dep Juris 스티니스테이더 스티니스테이더 아 아깝다 스트레스 스티니스테이더 докум 택시오 백공격 택시오 택시오 스티니스테이더 상라스테이더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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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기회 있어요. 네, 처음에 좋았다니까요. 우리 공격증 많이 했어요. 네, 탈리고, 대기 타고 있는, 아, 진짜요? 좋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고키나니 방송 보시면서 이렇게 즐겨주시는 것만 해도 신현에게 엄청난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공사할 때가 아니야. 기다려. 혈택이 언제 나와. 나왔다, 됐다. 네돌이 스윙소! 네돌이 스윙소! 레키온! 라키온! 블라크홍! 크레이사! 란다톤! 뱅크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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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끝나는 건가?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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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저도 이렇게 잘하고 싶어요. 시장 많이 늘고 있긴 한데, 엄지님 끝났어요. 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어차피 그거 다 올라가요. 뿌! 으 으 Yup. 엄지님! 좀만 힘 내요. 우리 이길 수 있어. 괜찮아. 우리 둘의 힘을 합치면은 이길 수 있다니까요. 우리 실력 널었잖아. 특히 엄지님 실력이 장난하게 늘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아니라 보여주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해 보도록하죠. 아 잘못했어 아 잘못했어 아 분명 알았는데 아 이거 위험하자 위험하자 아 이거 지금 나이가 못했고 아 잘못했어 아 잘못했어 아아! 잘났다고! 잘났다고! 산다 스톰! 산다 스톰! 산다 스톰! 후기가 됩니다. 산다 스톰! 산다 스톰! 산다 스톰! 며칠 때네. 아 진짜. 좀 더 깨지면. 그러니까. 진짜 많이 하겠습니다. 난 테트리스 외길 걸어가겠어. 엄지님은 지금 같이 열차고 계셔가지고. 엄지님이 진짜 실력 많이 늦었어요. 엄지님이 지금 실력이 장난이 늦어가지고. 몹비나리가 거의 부활을 졌어요. 약간 한번 봐주신건지. 잘 모르겠지나. 안다 스톰! 바이러! 호잇토! 멘케요! 바이러! 이따기! 야! 요! 대더리스 이크소! 어!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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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아! 자! 잘못보냐 어떻게. 애기한테 잘못보냐. 이번엔 탁텍이가 잘 나와요. 바이센 스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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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는 탁텍이가 잘 나와요. 바이스 스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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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앜! 아.. 연습하고 있겠습니다 아니.. 다시 해요! 안되겠쇼! 다시 해 다시 해 이거.. 안돼 이거.. 다시 이건 있을 수 없어! 아니 우리 실력 많이 늘었다니까? 네.. 테트니 이기시겠지만.. 아니에요.. 오오오오오오've 오싱한이 칼로도 더 열심히 해겠어 그치루스 외길 자, 공격을 먼저 가고 이 공격에도 강하시지 않는 것만으로 연기의 스포츠 공간을 공정합니다. 제가 진짜 진지하게 하게 된다. 또 또 또 실 시작 발자. 위험하다. 위험해. 도라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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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좋아 이럴 힘없어 이겨야 돼 다시 분명히 우리가 유리했는데 한판은 이기.. 한판은 이기겠다 진짜 진짜 한판은 이길겠다 진짜 한판은 수업 진짜 좋아 막아놨죠 좋아 아주 좋습니다 근데 잘 알았어요 이겼다! 맞죠? 자잘했다뇨 그러지마 저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긴거라고요 자잘했다뇨 자잘하지가 안돼요 뭐야 어떤거 이렇게 들어오지마 자잘했다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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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3 2 4 2 6 2 도망간다 엄진이 화이팅! 에잇! 파이팅! 이야 안돼! 엄진이 화이팅! 와 어렵다. 엄진이 화이팅! 이길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죠! 저력을 보여줘요 우리! 다시! 다시! 우리 한판 이겼어! 한판 이겼어! 한 게임을 이겨! 한 게임을 이겨봐요 한 번! 이길 수 있어 우리! 까비! 맞아요! 그럼! 테트로! 오! 테트면은! 슈쿠레님 좀 많이 힘드실텐데! 자! 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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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때까지에요 이길 때까지! 어디서! 어디서! 다 이기시고! 가시려고! 이길 때까지요! 그쵸! 방송갑 뽑아야죠! 그니까 이겨야지! 그치! 예! 맞아요!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슈쿠레님! 이빙! 너하튼 이런 Gent你们한테로 이기게끔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거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뭐 rely on me! 멈추레. 쩔! 좋아! 뭐야! 시뻘! 뭐! 다시! 음!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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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뭐야 잠깐만 히익스 야 이거 그냥 먹은거 있네 에이라로 신세롱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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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기라고 주신거 맞죠? 히익스 히 망했는데? 이렇게 계속 올라왔고 뭔가 다시 아직 안죽고 왔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게임 안 끝났어요 어 태트리스 자극 엄청 받는다 지금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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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새끼 잼 끝 히힛 오랫 어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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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엄진이 국병! 염진이 국병! 좋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우와! 뭐야! 3단계! 2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 고기! 휘장! 위치! 들어가...! 시그니 accomplishment Rosa! 제기borne! 부스파의 현 infantry! 화이팅! 엄진님 화이팅! 실끈하셨다 한 판 더! 한 판 더! 잠깐만 가지마요 한 판만더에요 한 판만더에요 진짜 한 판만더 찐막 갑니다 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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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ement 찐막 날씨가 없어있어요 설마athon 찐막 찐막 찐 каз 찐막 찐막 찔막 찐막 찐막 야, 나 되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좀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지금의 나로나는 생각해보니까 이런 느낌 시그니피케터 네, 쉽게 말해라 시그니피케터 좀 더 빠르게 안을 가지고 버리지 그럼 안을 가지고 좀 더 바라보니까 이제는 안 돼! 움직이니! 가시면 안 돼!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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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근데 찐막 한 번만 더 가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시크랩님! 진짜 찐막입니다! 이기든 지든 위험판이 맞판입니다! 한 번만 더 가주시면 안 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멀리가 없죠! 정상의 길이 이렇게 멀리가 없다고! 내가 한 번 더! 이럴 수 없어! 이런 느낌 이럴 수 없어! 이런 느낌을 일어내줘요 이럴 수 없어! 이럴 수 없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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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 없어! 이번거 인elli 이럴 수 없어! 이럴 수 없어! 이럴 수 없어! 멍때리 이런 느낌 타란히 스티스 세이더 스티스 세이더 시그니피케이터 스티스 세이더 프린시파르 스톰스 으어어어 아아 아아 과연 이틀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참 또 알 수 없네 긴장되네 아아 미니에 택에 아아 스티스 세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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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망있어 야 와 와 와 끝 끝 끝 야 연습하겠습니다 야 안되겠네 이거 클라씨는 여전하다 아 아 아 아